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6년 1월에 출고된 2016년식 쌍룡 뉴코란도 C 2.2 이륜 익스트림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16,889km 화이트 색상 차량이구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전면 측면, 후측면, 후면 보시면 이제 후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율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에는 거의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구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룸이고 엔진룸도 깨끗하게 청소해놨고 이제 앞좌석인데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버튼시동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16,893km 오토미션이고 조수석, 운전석 시트가 뒷좌석까지 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제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구요 버튼시동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넓은 편이고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 드렸고 성능기록부 보시면 16년 1월 27일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16,889km 그리고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은 누유나 이런 것도 특이사항 전혀 없구요 차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판매금액 899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